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2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 62쪽이죠? 그럼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어미의 발음을 z, s, is로 구별하여라. 1번 캡은 명사로 모자 이런 뜻인데 무성은 푸로 끝나니까 복수형은 s 발음이 되죠? 캡스 이렇게 되죠?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캡스 다음 2번 걸은 명사로 소녀 이런 뜻인데 그로우 이런 식으로 유성음으로 끝나니까 복수형은 z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로우즈 이렇게 읽죠? 자, 그럼 정확한 발음 듣고 따라해보죠. 걸스 걸스 다음 3번 홀스는 명사로 말 이런 뜻인데 단어가 e로 끝나니까 복수형 어미는 s만 붙이고 홀스 이렇게 읽죠? is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자, 듣고 따라해보죠. 다음 4번 몬스는 명사로 달, 월 이런 뜻인데 끝에가 s 하고 무성음으로 끝났으니까 원칙적으로 복수형 어미는 그냥 s 발음이 돼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몬스스 하지 않고 그냥 몬스 이렇게 th를 무금으로 발음하죠.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다음 5번 chair는 의자 이런 뜻인데 chair 이렇게 유성음으로 끝나니까 복수형 어미 s는 z로 발음되겠네요. chairs 정확한 발음 듣고 따라해보죠. chairs chairs 다음 6번 box는 상자 이런 뜻인데 어미가 x로 끝나니까 복수형 어미는 e, s를 붙이죠. 읽을 때는 boxes 이렇게 is 하고 발음이 되네요. 정확한 발음 들어보죠. 꼭 따라하세요. 다음 7번 uncle은 아저씨, 삼촌 이런 뜻의 명사죠. 끝에 이는 발음이 안 되고 uncle 이런 식으로 유성음 발음으로 끝나니까 다음에 오는 s는 그냥 z 발음이 나죠. 정확한 발음 들어보죠. 다음 마지막 8번이죠. ㄱ은 책이란 말인데 복수형 어미 s가 붙었죠. ㄱ은 크 이렇게 무성음 발음으로 끝나니까 뒤따라오는 s는 books 이렇게 s 발음이 나겠네요. 정확한 발음 들어보죠. 발음 규칙을 외우고 따지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들으면서 열심히 따라하면 어느새 정확한 발음에 익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종합문제 2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2번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세 개 골라 각각 바르게 고쳐라. 1번 Tuesday is the third day of the week. Tuesday는 화요일 이런 뜻이고 third는 제 3회, 세 번째 예 이런 뜻이니까 화요일은 일주일의 세 번째 날이다 이런 말이죠. third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가 붙으면 특정한 것을 나타내게 되니까 서수 앞에는 정관사 너를 써야 하죠. 그런데 이 문장은 third 앞에 어가 왔으니까 틀린 문장이네요. third 앞에 어 를 정관사 너로 고쳐야겠어요. 바르게 고친 문장 들어보세요. 다음 2번 Mary's and Judy's shoes are new. shoe는 신발, 구두 이런 뜻인데 신발이나 구두는 두 짝이 있어야 한 켤레가 되니까 대개 복수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Mary's and Judy's shoes는 각각 어포스트로피 s가 붙어 있으니까 Mary의 신발과 Judy의 신발 이런 뜻으로 개별 소유를 나타내죠. 그리고 다음에 복수형 동사 아가 왔으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해석하면 Mary의 신발과 Judy의 신발은 새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문장 들어보세요. 다음 3번 She is a friend of my mother's A friend of my mother's는 나의 어머니의 친구 이런 말인데 A와 my mother's는 나란히 쓰여서 명사 friend를 수식할 수 없죠? 즉 A my mother's friend 혹은 My mother's a friend 하면 틀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A friend of my mother's 이렇게 이중 소유격이 쓰인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겠네요. 해석하면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친구이다. 문장 들어보세요. 다음 4번 Those are the boys' books 저것들은 그 소년들의 책들이다 이런 말인데 소유격을 만들 때 어미가 S로 끝난 복수명사에는 apostrophe만 붙이고 그렇지 않은 불규칙 복수명사에는 apostrophe S를 붙이죠. boys는 어미가 S로 끝난 복수명사니까 소유격을 만들 때 apostrophe만 붙여야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boys' apostrophe S를 boys' apostrophe 이렇게 고쳐야겠어요. 맞게 고친 문장 한번 들어보죠. 다음 5번 I have never seen a such animal 나는 그런 동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인데 such가 명사 앞에 붙는 경우에는 such, 어나, 언, 형용사, 명사 또는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는 such, 어나, 언, 명사 이런 어순이 돼야 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a such animal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네요. a such animal을 such an animal 이렇게 고쳐야겠죠? 이때 애니멀의 첫 발음이 모음이니까 부정관사 언을 쓴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바르게 고친 문장 한번 들어보죠. 다음 마지막 6번 Mr. and Mrs. Puck's house is not large Mr. and Mrs. Puck은 박씨 부부 이런 말이고 large는 형용사로 큰 이런 뜻이니까 박씨 부부의 집은 크지 않다 이런 말이네요. Mr. and Mrs. Puck's house는 박씨 부부의 집 이런 의미로 박씨와 박씨 부인의 공동 소유의 집 한 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단수형 동사 is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문장 한번 들어보죠. Mr. and Mrs. Puck's house is not large 이중 소유나 개별 소유 공동 소유 이런 거 연습 문제에서 다 한 번씩 풀었던 내용들이죠. 아직도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꼭 복습해야겠어요. 그럼 다음 3번으로 가죠. 3번 문제는 다음 영문을 우리말로 옮겨라 라는 문제죠.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룸이라는 명사입니다. 룸은 방 이런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복수용 즉 rooms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만 공간 자리 이런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복수용이 불가능하죠.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번 There are three rooms upstairs There are 를 보세요. 뒤에 복수 주어가 나와서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룸은 복수용 rooms 이렇게 되었으니까 방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upstairs 는 부사로 2층에 위층에 이런 뜻이니까 2층 혹은 위층에는 방이 3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비번 Is there room for me in the car 자 Is there 는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고 여기 룸은 공간 자리 이런 뜻이니까 그 차에 나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즉 그 차에 내가 탈 공간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여러분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go to church와 go to the church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church에 아무런 관사 없이 go to church 이렇게 쓰이면 예배부로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 되고 정관사 더가 붙어서 go to the church 이렇게 되면 예배 말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A를 보면 Do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너는 매주 일요일 예배부로 교회에 가니?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음 비번 I went to the church 나는 그 교회에 갔다 To hear the music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정리하면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해 그 교회에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자 이번 문제의 핵심은 모두 눈치채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school이 되겠습니다. 자 스쿨은 수업이란 뜻으로 쓰일 때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쿨이 학교 이런 뜻으로 쓰일 때에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앞에 관사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번에서 더 스쿨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학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A School begins at 8.30 수업은 8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B번 The school stands on the hillside 여기 stand는 어떤 곳에 위치하다 있다 이런 뜻이고 힐사이드는 언덕 중턱 산허리 이런 뜻이니까 그 학교는 언덕 중턱에 위치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방금 다뤘던 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3번을 다 풀었네요. 그럼 4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4번 다음 A와 B의 대화 중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라.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1번 1번 A Excuse me Excuse가 동사로 용서하다 이런 뜻이니까 직역하면 나를 용서하세요 이런 말이 되죠. Excuse me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표시할 때 쓰는 말로 우리말에 신뢰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자 B가 Sure 이렇게 말했는데 Sure 는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뜻이죠. Excuse me의 원래 의미가 나를 용서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여기 Sure 는 문맥상 확실히 용서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에 괜찮습니다 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Sure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대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다음 2번 A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B You're welcome Welcome은 원래 환영받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뜻인데 You're welcome 하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의례적인 대답으로 천만해요 혹은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해요 다음 3번 A I'm very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B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은 괜찮습니다 혹은 좋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죠 I'm very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 A You are a good cook Cook은 명사로 요리사고 동사로는 요리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요리사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You are a good cook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즉 당신은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I'm sorry 미안합니다 4 You are a good cook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대화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올바른 대답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죠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이죠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머지 문제마저 풀어보죠 종합문제 5번 다음 각 물음에 맞는 답을 골라라 세 문제가 있네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번 구두법이 올바른 문장은 August가 8월이니까 On the third of August는 8월 3일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492 이렇게 연도가 나왔는데 날짜를 나타내는 말과 연도 사이에는 카모로 구분해야 하니까 날짜를 나타내는 On the third of August와 연도인 1492 사이에는 카모가 들어가야 되죠 또 날짜를 나타내는 부사군은 문장의 첫머리나 중간에 올 때 나머지 부분과 카모로 구분해줘야 하니까 On the third of August 카모가 1492 이 부분과 이 문장의 주어인 The ships 사이에 카모가 들어가야 하죠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On the third of August 카모가 1492 카모가 The ships 이렇게 돼야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세일은 동사로 항해하다 출범하다 출항하다 이런 뜻입니까 On the third of August 1492 1492년 8월 3일에 The ships sailed from Spain 그 배들은 스페인에서 출항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문장 들어보세요 다음 2번 보통으로 읽을 경우 밑줄 친 부분의 강세 표시가 틀린 것은 보기 1번 He couldn't find a wedding hall 크른트는 크른 낫의 줄임말로 뭐 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고 find는 동사로 찾다 발견하다 이런 말이죠 Wedding은 결혼식 이런 뜻이니까 Wedding hall 하면 결혼식장 예식장 이런 말이 되죠 해석하면 그는 예식장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Wedding hall 은 결혼식장 예식장 이런 뜻으로 이렇게 두 낱말이 복합되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즉 복합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에 낱말의 강세가 와요 그래서 wedding hall의 경우는 웨딩의 강세가 오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강세 표시가 맞게 됐네요 다음 보기 2번 His friends want to go to high school want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고 하이스쿨은 고등학교 이런 뜻이니까 그의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하이스쿨에서 high는 원래 높은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사를 더 중요한 낱말로 간주해서 명사의 강세를 두는데요 하이스쿨은 고등학교 이런 뜻으로 하나의 복합어로 굳어진 말이니까 하이스쿨은 하이의 강세를 두는 게 맞아요 따라서 2번은 강세 표시가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보기 3번 스피치는 말 언어 연설 이런 뜻이니까 스피치 컨테스트는 말하기 대회 즉 운변대회 이런 말이죠 그들은 운변대회를 보러 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스피치 컨테스트도 운변대회 이런 뜻으로 하나의 복합어로 볼 수 있으니까 역시 앞에 난 말 스피치에 강세가 오는 게 맞죠 따라서 3번도 강세 표시가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 보기 4번 walking is good exercise walking은 걷다 이런 뜻의 동사 walk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로 쓰인 거죠 exercise는 명사로는 운동 동사로는 운동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운동이라는 명사로 쓰였네요 walking 걷는 것은 즉 걷기는 is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good exercise에서 good은 단순히 명사 exercise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good exercise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죠 앞에 보기 2번에서 형용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에 강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4번이 강세 표시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즉 good exercise는 하나의 복합어가 아니라 단순히 형용사 긋이 명사 exercise를 수식해 주는 거죠 따라서 강세는 good exercise 이렇게 명사 exercise에 두어야 맞아요 그럼 네이티브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들어볼게요 강세의 주의에서 잘 들어보세요 다음 3번 그것은 그것은 비싼 책이지요 에 맞는 영문은 부가의무문에 관한 문제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부가의무문 다 기억하죠 다시 한번 평서문의 부가의무문에 대해 정리해보죠 긍정의 평서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의무문 오고 부정의 평서문 뒤에는 긍정의 부가의무문 오죠 또 평서문에 쓰인 비동사나 조동사는 부가의무문에 그대로 사용하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보기 1번부터 살펴보죠 It is an expensive book is it expensive 는 형용사로 비싼 이란 말이죠 It is an expensive book 은 평서문으로 막했었고 그 뒤에 부가의무문을 보면 앞에 긍정의 평서문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부정의 부가의무문 이 와야 하는데 Is it 이런 식으로 긍정의 부가의무문 이 왔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보기 2번 Is it an expensive book isn't it 이 문장은 앞에 평서문이 와야 하는데 Is it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왔으니까 역시 틀린 문장이네요 다음 보기 3번 It's an expensive book isn't it It's It's an It is 줄임말 이죠 이 문장은 It's an expensive book 이렇게 긍정의 평서문이 쓰였고 뒤에 부가의무문 에서 앞에 평서문에 나온 비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부정으로 Isn't it 이렇게 썼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마지막 보기 4번 It's an expensive book doesn't it 평서문에 나온 비동사는 부가의무문 에서 그대로 쓴다고 했죠 이 문장에서 보면 평서문에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인 이즈인데 doesn't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죠 여기까지 종합문제 다 풀어봤는데 1부에서 배웠던 부가의무문까지 정말 복습을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4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